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박명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이지 않아서 보이는 블랙홀입니다. 1905년 안시타인은 특수상대성 원리를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특수상대성 원리는 중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1907년에 아주 흥미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후일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안시타인을 만나서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수첩을 보여주면서 저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수첩에 늘 아이디어를 적는데 벌써 수첩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시타인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일생에 아이디어가 쓸만한 게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두 번째 좋은 아이디어였을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가 바로 등가 원리입니다. 등가 원리는 중력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실제로는 가속되는 게에서 볼 때 느끼는 것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지구에 놓으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지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닥으로 당기는 중력을 느끼겠죠. 그런데 똑같은 식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우주에 갖다 놓고 똑같은 중력 가속도로 가속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가속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힘인지 중력인지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력이 있을 때 그 중력에 맞추어서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그럼 중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슈타인은 자유낙하하면 중력이 사라지지 않느냐라는 이런 멋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롤러코스터를 탈 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때 심장이 덜컥거리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느끼는 중력 가속도 갑자기 약해지기 때문에 공중에 뜬 것 같은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과함을 치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유낙하를 하면 중력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안슈타인이 그럼 장소마다 중력이 있으면 그 중력에 맞추어서 자유낙하를 하면 중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그 역학을 기술하고 나중에 이걸 붙이면 되겠다. 이런 멋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라는 게 예를 들어 지구 주변에 몇 위치에서 중력 가속도를 보면 방향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 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붙일 것이냐 이 붙이는 방법을 안슈타인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인 수학자 마셀 그로스만의 도움으로 그 방법을 찾아 냅니다. 그게 바로 휜 시공간입니다. 공간이 또 시간이 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휘면 방금 안슈타인이 떠올렸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다 포함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공간이 질량에서 휘고 그럼 그 휜 시공간에서 물체들은 직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중력의 효과가 자동적으로 시공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상대성 이론을 가끔 기하역학이라고 합니다. 즉 기하학적으로 역학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고 그게 안슈타인의 장방정식에 의해서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휜 시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직선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 이야기했던 F는 MA와 말윌리의 법칙을 완전히 확장한 개념을 안슈타인이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표현 자체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고 휜 시공간에서는 직선으로 물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정식은 장방정식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미분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풀지를 안슈타인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나온 바로 그 해에 칼 슈발칠드라는 독일의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가 1차 대전 중에 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주에 점이 하나만 있고 질량이 하나만 있는데 그럴 경우 안슈타인의 방정식의 정확한 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처음으로 풀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나온 식이 바로 슈발칠드 블랙홀입니다. 이런 형태를 기술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기술을 하는데 제가 다이소에 가서 슈발칠드 블랙홀하고 똑같은 공유를 가지는 걸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걸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게 나타내는 건 뭐냐. 여기에 어떤 블랙홀이나 질량이 있으면 이 질량 주변에 반경으로 내가 이렇게 접근할 때 접근할 때 얼마만큼 공간이 휘어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면 이 동그라미가 상당히 규칙적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 이 거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멀리서 볼 때 거리하고 이 공간에 가까이 직접 있을 때의 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즉 시공간이 휘어있다는 것을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공간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설명을 하면 이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이 휘어있는 시공간에 맞춰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별이 일반적인 별이 있으면 그럼 이 별이 있고 나머지 시공간은 블랙홀과 같아요. 그래서 블랙홀하고 질량이 똑같은 별이 있을 때 그 바깥쪽 공간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블랙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블랙홀이 있으면 주변이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멀리서는 다르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태양이 지금 블랙홀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 궤도는 전혀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다만 블랙홀일 경우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럼 굉장히 곡률이 커져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까맣게 제가 테이프로 붙인 곳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공간이 휘었다는 것은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중에 블랙홀은 그 가운데 어떤 한 지점을 넘어서면 너무 깊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는 구덩이가 생기고 블랙홀은 그 구덩이 중에서 밑으로 무한히 구멍이 생겨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가까이 가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블랙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블랙홀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어떤 물체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실제 해보면 잡아먹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홀 공간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 치면 제가 가만히 있어볼게요. 생각보다 가운데로 잘 가지를 않죠. 왜냐하면 옆으로 움직이는 운동 성분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소위 말하는 각 운동장 보존법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가운데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잡아먹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블랙홀 가까이 가거나 블랙홀에 잡아먹히는 방향으로 갈 때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블랙홀 근처를 지나다가 선장님 블랙홀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한곱사가 잘못한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으면 당연히 피해갈 수 있는 궤도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도 모르는 사람이 블랙홀 여행을 하는데 한곱사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블랙홀은 뭔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블랙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SF 영화처럼 블랙홀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료가 떨어지거나 방향이 잘못돼서 정확하게 가운데로 들어갈 경우는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블랙홀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시공간의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블랙홀은 표면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전체들은 표면이 있는데 이것은 표면이 없어요. 그래서 표면이 없어서 뭔가 빛이 나오는 게 없고 반사되는 것도 없는 거죠. 다만 빛이 들어가면 거기에 잡혀서 빠져나오지도 않고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을 캄캄한 우주공간에서 그냥 블랙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즉 블랙홀은 블랙홀만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지 않는 한은. 하지만 블랙홀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잡아먹을 경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부착이라고 부르는데 강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착 또는 부착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들이 블랙홀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압축이 돼요. 그럼 뜨거워져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종화 교수님 강연에서 나왔던 그런 많은 에너지를 우주에서 내는 천체들 쾌이자라든가 활동성 은하액 또는 백조자리 액수환 이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내거나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내는 천체들은 대부분 다 블랙홀과 연관이 있다. 즉 블랙홀이 다른 물질들을 잡아먹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표면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블랙홀 근처에 이렇게 물질들이 잡아먹히는 이런 부착 원반 또는 강착 원반이 생길 때 천천히 들어가면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버리면 에너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블랙홀은 많은 물질을 먹을 수는 있지만 에너지를 많이 낼 수도 있고 거의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삼킬 수도 있고 많은 찌꺼기를 남기고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블랙홀 근처에서 아주 강력한 빛하고 물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움직일 때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계산하는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종이 위에 이렇게 열심히 손으로 써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상한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학술지에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이상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 상대로 복사, 유체역학, 텐서체계 이런 어려운 단어를 다 모아서 논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러면 수식도 복잡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 상당히 어려워해요.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게재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알아낸 최근의 내용들은 블랙홀이 또 잡아먹을 때도 물질들이 똑같은 온도와 밀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질들이 가만히 있을 때하고 돌고 있을 때 블랙홀이 잡아먹는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게 공수자리 A스타라고 해서 우리 은하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어요. 그럼 그 주변에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빨갛고 붉은 색들의 적외선을 내는 전체들입니다.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도 많은 기체들이 나오는데 이 기체들이 블랙홀로 분명히 끌려 들어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블랙홀이 내는 에너지를 보면 별로 에너지를 내지 않고 있어요. 거의 에너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 라고 하바드 대학의 나라양 교수 같은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많이 먹고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낼 수도 있고 거의 내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질 말고 빛이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블랙홀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물체가 나오면 직선으로 움직이더라도 당연히 휘일 수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있을 때 빛이 오면 이렇게 가던 빛이 블랙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선에서는 이렇게 휘게 되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면 더 많이 휘고 아주 가까이 가면 굉장히 많이 휘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바퀴를 돌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 수도 있고 여러 바퀴를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랙홀이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이 무거운 블랙홀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굉장히 밝은 은하 같은 게 있다. 안드로메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둥근 루인같이 생기는 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이게 빛이 한 번 휘어진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빛골이라고 제가 표시한 부분인데 여기 동그라미는 빛이 이렇게 360도를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렌즈라는 것은 블랙홀이 아니라도 일어나는데 블랙홀이 중력 렌즈가 되면 반드시 가운데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그 빛이 발견이 되면 이게 블랙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블랙홀은 주변에 많은 물질들을 먹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밝은 빛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밝은 빛들이 나오면 그게 이렇게 휘어서 나오면서 동그란 모양의 고리가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빛고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 블랙홀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빛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블랙홀을 통해서 저를 보려면 직선으로 봐야 되는데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까맣게 어두워지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랙홀 섀도우, 블랙홀 그림자라고 부르는데 저는 사실 이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블랙홀의 그림자를 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블랙홀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블랙홀 그림자라기보다는 블랙홀의 입구를 본다. 또는 블랙홀의 목구멍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전부 다 블랙홀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뒤에 있는 광원에 대해서 블랙홀이 만드는 그림자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기체들을 잡아먹을 때 아까 본 것처럼 가구 능력에 의해서 납작하게 됩니다. 그걸 부착 원반이라고 한다고 했죠. 또는 강착 원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고 그게 다시 중력 렌즈 돼가지고 빛이 휘어가지고 만들어지면 동그란 링도 생기고 제일 가운데 또 하나의 두 번째 링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계산한 부착 원반이 있다고 생각할 때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영화 인터스텔라에 사용되었던 블랙홀 가간투화의 모습입니다. 킵소온과의 연구자들은 이 계산하는 방법도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간단하진 않지만 영화를 위해서 엄청난 계산을 해가지고 영화의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블랙홀의 모습을 집어넣었던 거죠. 그런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직접 한 관찰을 하자라는 시도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고 부릅니다. 즉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한번 직접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구상에 한 8군데 정도 떨어져 있는 여러 전파 망원경 관측소의 관측을 통해서 영상을 재구성합니다. 원리는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귀가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오른쪽에 있는 데서 소리가 나면 그럼 오른쪽에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기서 오는 소리가 오른쪽이 약간 먼저 들리고 왼쪽이 약간 늦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왼쪽이면 이쪽이 먼저 들리고 이쪽이 늦게 들리는 거죠. 그럼 전파 망원경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떤 천체에서 전파 신호가 오면 그 신호가 여기 먼저 왔는지 여기 먼저 왔는지 그 시간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두 개를 있는 축 중에서 어느 방향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 말고 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또 아래 위로 우리가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결합을 하면 실제로 사진 찍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소리가 나는 위치 또는 모양을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해서 조합을 해서 알아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걸 박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쥐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전파 전문학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영상이 오른쪽에 있는 M87이라는 은하에 있는 블랙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밝은 고리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저게 빛고리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가운데 제가 동그라미로 금게 했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천체 같으면 그 부분도 밝게 보여야 되는데 이 블랙홀이고 가운데는 구멍이 있고 그 구멍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의 저 사진을 폭넓게 해석하면 사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전파 사진을 해석할 때 가운데 검게 보이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즉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블랙홀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 제가 가운데 검은 구멍으로 했는 그게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이고 고리가 생기는데 그 고리는 이 사건의 지평선 크기의 2분의 루트 3배 정도로 더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크기, 루잉의 크기를 재면은 그 블랙홀의 우리가 진량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특성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의 사진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걸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도 놀랐고 그다음에 매질이 사실은 너무 앞에 많거나 하면 저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적절하게 투명해서 블랙홀의 모습도 보이고 옆에 빛을 내는 물질들도 보이고 하는 게 상당히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저 모습은 굉장히 큰 돋보기로 확대된 모습으로 블랙홀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랙홀이 또 빛을 내는 블랙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블랙홀은 빛이 들어가면 무조건 흡수되어서 없어지는 블랙홀. 전혀 나오지 않죠. 반사도 안 되고 안에서도 안 나오니까 어두워서 보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체 물리학자 호킹 박사가 이 블랙홀을 기술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양자역학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여기에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빛이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즉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서 블랙홀이 아무것도 빛을 내지 않는 즉 완전히 절대 온도가 0인 물체가 아니고 빛을 내는 물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온도를 가지고 빛을 내는 전구 같은 거라는 거죠. 다만 블랙홀의 온도는 블랙홀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온도가 낮고 블랙홀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온도가 높은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약간 반대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별이 블랙홀이 된다. 보통은 태양이 10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태양 정도의 질량이 블랙홀이 되면 블랙홀의 온도가 10에 마이너스 7성 천만 분의 1도예요. 절대 온도로. 그러니까 거의 0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빛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약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발견되는 태양 질량이 10배 또는 중력파 등을 통해서 발견되는 5, 60배 이렇게 되면 온도가 1억 분의 1도 이렇게 되니까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예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양자역학을 붙이면 그럼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들을 호킹 박사님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사실은 아직 이론적인 거고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증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게 호킹 박사님이 위대한 천재고 굉장히 많은 블랙홀 연구에 기여를 하셨는데도 아쉽게 노벨상을 받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사실 올해 사셨던 펜 로즈하고 같이 받았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호킹 복사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즉 블랙홀에서 나오는 복사 빛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론적으로 예측됐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빛이 아닌 중력파를 이용해서 블랙홀을 많이 찾아내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강연 등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빛이 아닌 중력파를 통해서도 블랙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블랙홀의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블랙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랙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우리한테 흥미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타임머신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이 휘어있기 때문에 블랙홀 근처에 이렇게 가서 한동안 놀다가 오면 지구에서 시간은 많이 흐르고 블랙홀 시간은 많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주소를 타고 블랙홀 근처에서 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지구에서는 7년이 지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영화 인터스텔라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탐사대가 한 시간을 보내고 나왔는데 7년이 이제 흐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력이 강해서 시간이 느리게 가면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머무를 때 지구에서는 7년이 흘렸지만 이 근처에서 보낸 시간은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직접 간 사람의 시간은 그냥 1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구에서 볼 때 7년이 간 거고 그럼 지구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수명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홀 근처에서 70년을 살다 보면 본인은 그냥 70년을 산 거예요. 다만 지구에서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블랙홀 근처에 살다 보면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여러분 영화 타임머신이나 소설 타임머신을 보면 타임머신의 주인공이 딱 앉아가지고 자기는 예를 들어 1시간이 지났는데 지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확 지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처럼 미래로 가는 거예요. 자기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블랙홀 또는 중력이 강한 천체를 이용하면 미래로 갈 수는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과거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상한 장치들이 있어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블랙홀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쓰레기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블랙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아올 수 없는 선 즉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고 나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장으로 최고죠. 뭐든지 집어넣으면 됩니다. 분리수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넣으면 돼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그냥 넣으시면 되고 수소폭탄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다 해결되고 밖으로 절대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점은 블랙홀은 질량이 더 보태지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넣어도 쓰레기장이 없어지질 않아요. 다 차질을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만들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그런 쓰레기장입니다. 그런데 펜 로즈라는 분이 호킹과 같이 일반상대성이론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블랙홀이 만약에 돌고 있으면 블랙홀 근처에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가지고 가다가 쓰레기를 블랙홀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통은 밖으로 나올 때 에너지를 더 크게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블랙홀의 회전을 이용하면 블랙홀이 회전하면 그 주변의 시공간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갔다가 튕겨서 더 큰 속도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넣었던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쓰레기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잡아서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가상적으로 블랙홀 주변에서 그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지되고 있는 문명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될 것 같은 현상들이 실제 우주에서 어쩌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M87 같은 은하에서는 중심에 블랙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제트라는 물질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천문학자들이, 천문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정확한 방식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쓰레기장과 발전소가 동시에 되는 이런 병합 쓰레기장은 사실은 호킹의 연구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킹 복사를 이용을 하면 제가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니까 우리가 제일 쓰기 쉬운 빛이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인데 그러려면 블랙홀의 온도가 만 도 정도가 되면 제일 적당하겠죠. 수천도 또는 만 도인데 그런 블랙홀을 만들려면 진량이 소행성 정도 아주 큰 소행성 말고 중간 정도의 소행성 진량이면 블랙홀이 이 정도의 온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쓰레기를 집어넣때 쓰레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즉 블랙홀이 정발해서 줄어드는 만큼만 집어넣으면 언제나 만 도로 똑같은 진량을 유지하는 블랙홀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도 넣고 나오는 건 빛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블랙홀의 크기는 계산해보면 한 1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른 것들이 잡아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블랙홀의 제일 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진짜 블랙홀 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이 바로 펜 로즈하고 호킹입니다. 특히 펜 로즈가 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럴듯한 이름인 특이점 정리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대략 구형으로 이렇게 생긴 전체가 중력을 못 이겨서 이렇게 팍 줄어들어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면 그럴 때 이 모양이 구형이 아니고 약간 삐딱하게 생겨도 특이점이 만들어지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력 붕괴가 되어서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아주 짧은 논문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로로 작년에 노벨 물리학성을 받았어요. 그 말은 웬만하면 블랙홀이 된다는 거예요. 중력이 너무 강해서 수축을 할 때는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더라도 블랙홀이 만들어지기 쉽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특이점이라는 것은 이 블랙홀의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가운데. 그럼 이 질량이 전부 다 모여서 제일 가운데에 무한히 작은 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무한히 작은 점이 되고 무한대의 밀도를 가지고 유한한 질량을 가지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물질들이 전부 다 제로인 공간에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 밀도가 높아지면 양자역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양자역학과 일반상대성이론이 합해져야 됩니다. 중력이론이. 그런데 아직은 이런 양자중력론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블랙홀 중심에 실제 들어간 물질들이 정말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는 너무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또 양자역학이 또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자체가 연속이 아니고 양자화 돼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짐작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깔끔하게 수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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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